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조치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 양식이 있는 그런 시민들 뿐만 아니고 세계인들 사이에서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편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6월 26일 한국연합뉴스와 미국의 AP통신 등 세계 6대 통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입니다 그냥 인터뷰가 아니고 서면 인터뷰는 생각을 담아서 정리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도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동안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입이나 글로 나는 비핵화 조치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생각이 북한의 김정은 생각과 거의 유사한 방식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식에 의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곧바로 이야기하면 비핵화를 하지 않는 방법이죠 지난 90년대 이래로 북한이 추진해 온 방법이 항상 외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 속이는데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법을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깨놓고 보면 한국 정부의 비핵화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월 26일 날 대통령의 서면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면서 플루토늄 체처리 및 우려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정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그런가 하니까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쇼룸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시설 가운데 아주 부분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변만 폐기가 되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상식이나 양식으로 미뤄보면 그냥 검시할 수 있는 것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또 들어보시죠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게 핵상의 핵심이 될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관련 핵시설만 폐기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거짓말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 그것도 서면으로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유엔 안부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셔갈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북한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 제재를 풀어주려고 혹시 했는데 역시 특히 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힌 사례가 온다 본인은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미국 측 입장하고 다른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의 생각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 북핵에서 영변 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묻죠 그렇다면 나머지 50% 이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이후에 이외에 최소 4군데 핵시설에 대한 폐기를 요구해서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당혹스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은 사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바로 그거죠 미국은 하노이 미국 회담에서 미국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변은 물론이고 다른 핵시설도 한 번에 다 폐기해야 된다 그걸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면 인터뷰 내용에 바탕을 두면 그냥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도맡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항변하기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한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유사한 거죠 세 번째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어떠냐 바로 반박이 들어오죠 이것이 VOA 미국의 소리를 타고 다 알려지니까 크리스토프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지냈던 분이죠 오랫동안 북한을 대상으로 협상했던 분입니다 6월 26일 날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인터뷰를 적한 백악한 관계자들은 그와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런 불만이 내비쳤습니다 또한 자꾸 문 대통령이 개성공당 건강상 이걸 자꾸 재개해야겠다 조금만 부분적 완화가 되면 영변 핵정도 해결되면 그게 아니라고 미국이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성공당 재개 등 남북 경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문이 합관되니까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하죠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저질러 놓고 그 다음 해명하고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입구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아니다 서면 인터뷰이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 방부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 방부에 동의한다는 거죠 점진적이고 단계적 해법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는 단계에서 금강상도 풀어주고 개성공당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재도 해제해주고 북한 입장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십 년 속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재정 대통령이 넘어가고 노무인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주고 돈 주고 해가서 핵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모르냐 이야기죠 아니면 알고서 무슨 저의가 있냐 이야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5월 19일 대표적으로 보면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북한의 핵시설 한두 군데만 폐기하려 하는데 이런 미국이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FFVD만이 유일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법이다 한국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엄청난 골이 놓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의 관계자들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한 완전히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국의 정부를 그냥 옆으로 배제해 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해도 자기 방법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니까 양국 사이에는 정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한국 해법은 Good Enough Deal이고 충분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핵화 점진적 단기적 비핵화다 그러니까 약간 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해가면서 제재도 다 해제해 주고 그렇게 유야무야한 방식으로 가자 공산주의자들이 맨날 쏘기는 방식이 있잖아요 미국 해법은 어떻습니까 빅딜 이후에 주요 시설 핵 폐기부터 이행한다 최종적이고 완전한 불가역적 비핵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북한 해결 방법을 고집하는 거죠 그 고집이 바로 이번에 6월 26일 날 그냥 서면 인터뷰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진단과 처방입니다 미국 측은 이미 한국 측과 자신의 비핵화 추진 방법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완전히 다르다고 이쪽은 빅딜 방식 이쪽은 점진적 단계적 해법 두 번째 다만 서로 간의 이견을 공론화시키지 않고 불협함이 있다면 노출시키지 않고 한국 측이 엇박자를 낼 때마다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서 일정선을 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0년대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한 그 결과 미국이 얻은 결론이란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빅딜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올바른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총화되는 한국은 일관되게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제재를 풀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남북 경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경주가 추진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은 김정은의 방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식이란 점에서 지금이라도 올바름, 합리성, 실효성이란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초전체주의 집단을 옹호하는데 열심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들의 협조를 얻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를 기하로 한반도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굳히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욕심 때문에 북한 측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헌법법 질서를 위해 위반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빅딜 방식이란 것이 미국 측이 주장하기 때문에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미뤄보면 초전체주의자들은 항상 거짓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점진적이고 단계적 방법은 북한 측에 또 놀아나는 거다 또 속는 거다 이야기죠 다행히 미국이 빅딜 방식이란 것이 해답이란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 협조하면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안 하냐 이야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